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인데요. 자기개발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만큼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시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카네기의 성공에 대한 모든 책의 시작이 바로 이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신있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것을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막 긴장되고 손에 땀을 쥐고 후둘후둘 자리가 떨리고 이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은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은 아마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자신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고 데일 카네기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훌륭한 연설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머리와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말 딱히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없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혹은 말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그런 연설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라는 내적인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이 있어야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요.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준비가 이제 더해지면은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길이길이 패자하는 그런 훌륭한 면 연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의 준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종이 위에 문장들을 쭉 적어내는 거 뭐 누군가가 어떤 멋진 표현을 그대로 외웠다가 그것을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준비란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캐내고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만의 생각 내 자신만의 생각을 모아서 정리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30분 만에 뚝딱 뭔가 발표문을 쫙 써가지고 와 역시 난 천재야 나는 역시 글을 잘 써 나는 이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말아주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표 내용은요 우리가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나 햄버거 주문하면 딱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초에 최소 주초에 발표할 주제 화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와 화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고 꿈을 꾸면서도 연설 주제 연설 화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 소재로 삼고 친구들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그 주제 화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질문을 하고요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혼자서 고민을 해보고요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관련된 주제의 책들 그걸 쭉 빌려다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과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연설문에 쓸 그런 뭐 자료나 데이터 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모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그냥 학교에서 회장선거 이런 거 나가가지고 그 연설을 준비한다 했을 때 나는 뭐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뭐 책에서 본 사례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학급에 적용시켜가지고 정말 나는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나는 다른 후보들보다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런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많은 양의 지식 정보들을 일단은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충분히 비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설을 10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그 10분 동안 한 연설을 위해서는 5시간 10시간의 데이터 수집과 이야기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무대에서 떨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자신있게 말하는 법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뭐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어디서 본 것들 내가 좋았던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내 얘기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없다. 성공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좋은 말 좋은 연설을 하는 데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계획한 얘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있게 말하는 법을 보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